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오늘도 이를 악물고 버텨주는 전국의 풍만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분명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을 강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수능 준비를 하면서 세웠던 이 계획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런 계획했던 것들을 차근차근히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풍이나 같이 열심히 달려온 풍만이라면 지금 개념완성 지존력을 통해서 지구과학원의 전 범위 개념을 다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 4D 특강을 통해서 개념의 빈틈을 채우면서 지구과학원의 개념을 내 것으로 잘 만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바로 바로 기출문제풀이를 통한 수능 적응훈련이라는 것이죠 자 많은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한번 해석해보고 그리고 풀어보면서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수능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에서 문제를 풀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까지 파악을 한다면 와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풍만이들의 수능 적응 훈련을 위한 바로 기출문제풀이 지구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열심히 정리한 이후에는 기출문제풀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하다 라는 말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친구들이 뭐 하니까 그리고 뭐 다들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막 생각없이 문제를 그냥 풍만이들 분명히 잊자노 남들 그대로 따라하는 자 그렇다면 왜 기출문제가 중요하고 이걸 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장풀이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월에 보게 될 수능 그 수능은요 단순히 그냥 누가 더 암기를 잘했느냐 누가 더 개념을 많이 하느냐 이걸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즉 단순히 그냥 지구과학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개념을 사고하고 그리고 응용해서 그 문제에 나온 지문 자료들을 해석해 가면서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시험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사고력 응용력을 키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그동안 내신 시험 준비를 할 때도 개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전에 꼭 뭘 풀어봐 그런 대비 문제 같은 걸 풀어보잖아 그런데 그냥 대비 문제만 풀어봐? 아니지 작년 시험 문제를 선배라던가 학원이라던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해? 족보 이 족보라고 하는 것도 풀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할 때 그냥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출제 의도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출제자의 의도와 그리고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수능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수능을 출제하는 이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 경향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뭐다? 바로 뭐다? 기출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내신과는 다른 어떤 수능 문제의 유형 그리고 수능 문제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제 경향의 변화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해서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이것저것 그냥 어? 이것도 나왔으니까 풀어봐야지? 이것도 나왔으니까 풀어봐야지? 막 그냥 아무거나 막 죽어먹다 보면 어떻게 돼? 살이 나지요 근데 우리 풍마일드 이만큼 풀었는데 수능에 나오는 건 고작 이만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2022학년 수능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입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바로 우리가 오래 보는 수능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치러진 기출문제가 딱 작년 2020년에 시행된 것 말고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작년 1년치의 기출문제만 풀고 와 기출문제 풀이 다 끝냈다 단락 60문제 그런 거 할 거야? 아니잖아 그러기에 문제가 너무 부족하죠 심지어 수능과 출제 기간이 같은 모의고사는 뭐 6월 9월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월 9월 합치고 수능 문제 합쳐봤자 단락 60문제만 푼다? 너무 적잖아요 그럼 그 전에 기출문제도 어떻게 풀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거나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기출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풀어볼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라는 결론 자 그럼 어떤 문제를 풀어봐야 하느냐 당연히 교육과정이 같은 작년 모의고사 중에서 평가원에서 출제한 6월 9월 모의고사 문제와 수능 문제는 당연하게 풀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전 교육과정입니다 자 공구계정에서 나온 문제들 중에서 잘 들어야 돼 형이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들을 픽 픽 잘 골라서 풀어봐야 된다라는 것 왜? 교육과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지구과학2에 나왔던 내용이 지금은 지구과학원에 막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은 지구과학원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왔던 내용이라도 할지라도 출제의 포인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심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언제 우리 풍마이들이 다 찾아보고 할 거야 누가 찾아? 내가 찾았어 지금 우리 풍마이들 수험생이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힘든 일이죠 왜? 1분 1초가 귀한 우리 풍마이들을 위해서 장풍이와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선별하고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리고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고마시안에 막 그냥 정리를 딱 해서 어디에 담았다? 지구력 교재에 담아놨습니다 지구력 강의에서는 총 240여 개의 문제 기출문제와 변형문제를 유형별로 그리고 난이도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의고사 4회분까지 제공이 되면서 토탈 몇 문제? 320 문제가 지구력 교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풍마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강의인데 왜 변형문제가 있을까요? 기출분석 강의인데 변형문제를 포함한 이유는 지구력을 공부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현 교육과정의 포인트에 적합하지 않는 기출문제들을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장풍이가 변형하고 수정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만 다 풀면 어느 정도 수능 적응 훈련은 됐다 이거지요 좀 더 효율적인 수능 적응 훈련을 위해서 지존력 수강 대상자들은 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력은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지존력 강의를 다 들은 풍마이 즉 지원의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1회독 이상 이루어진 풍마이들이 들어주면 좋고 두 번째 수능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을 익히고 싶은 풍마이들 그리고 세 번째 수능적 사료 해석 능력을 키우고 싶은 풍마이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내가 이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지 그런 확신이 서지 않는 풍마이들을 위해서 장풍이가 어떤 풍마이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것이 있어 그런 말 있잖아요 바닥이 뭐 튼터야 건물을 막 높이 닫는다 요즘에 진짜 건물주가 최고인데 즉 기본 개념이 탄탄히 쌓여 있어야지만 그 위에 문제를 푸는 기술과 응용력이 쌓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높이 쌓아서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구력 강의는 제발 개념 완성 지존력으로 개념 공부를 한번 하고 4D 특강으로 개념 정리까지 마친 지구과학원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힌 풍마이들이 강의를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인이 공부한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하는지 배우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자료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지 배우고 싶은 풍마이들이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무턱대고 문제를 풀면 우리가 개념이 얇으면 개념이 자꾸자꾸 뒤죽박죽 섞여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구력을 완성시키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여러 번 복습도 한번 해보고 내가 혹시 놓쳤던 개념의 빈 부분도 채우면서 문제풀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장풍이만 믿고 장풍이가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오고 수능까지 우리 한번 지구력 그 지구력을 갖고 한번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풀고 나서 채점 후에 행동과 반성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 문제를 푸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하지만 채점을 했단 말이야 채점을 해서 막 틀렸어 그럼 틀리면 나는 안 돼 바보 바보 하지 말고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분석 강의에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볼게 첫 번째 완벽하게 이해하고 마친 문제 이 문제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마쳤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음에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하지만 두 번째 답은 맞췄지만 이런 거 있잖아 찍었거나 헷갈렸던 문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개념에 대한 암기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지 아예 문제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등등등 이런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개선이 가능하죠 부족한 부분을 자꾸자꾸 채워가면서 우리는 완성체로 11월 수능을 볼 것입니다 만약 암기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느껴진다면 뭐 필기노트를 다시 보거나 자꾸 잊어버리는 내용을 아예 포스트잇에 딱 써놓는 거야 그래서 자주 보이는 곳에다 다다다닥 붙여놓고 어떤 애들은 천장에도 붙여놔요 보이지도 않아 제가 지존역 강의에서 수많은 암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맞죠 혹시라도 정 안 외워진다면 한번 내 나름대로의 암기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강추합니다 암기법을 만들어 보면 얘들아 반복하게 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머릿속에 저장되죠 자 두 번째로 자료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라고 느껴지는 풍마이들은요 지문에서 미처 찾아내지 못한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놓친 단서가 없는지 강의를 통해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 단서는 모두 다 힌트 같은 걸 스스로 잘 찾았는데 그 단서들을 잘못 해석한 경우라면 아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구나 반성하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자료 해석 방법을 꼭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력에서 개념 이해 부족으로 틀렸다 생각되는 풍마이들 지구력 강의에서는요 문제를 풀면서 관련 개념을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구력 강의를 봐도 아우 정말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다시 우리 한번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구력 강의를 복습한 후에 지구력 문제를 다시 본다면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얘들아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전날까지 봐야 된다라고 장풍이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내용이었는데 실수를 한 문제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글자를 잘못 읽은 수준에서 실수였는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 꼭 그런 틀린 부분을 분석해서 반성하고 고쳐야만 합니다 이 계속 반복되는 실수는 실력일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멘트죠 실수도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건 내가 처음 봤다 싶은 문제 뭐 지역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의 경우는요 꼭 따로 정리해 두자 정리해 두면서 지역적인 내용이라도 한 번 이상 출제가 됐다면 더 이상 많은 수험생에게는 뭐 더 이상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적인 부분까지 우리 한번 꼼꼼히 정리해 두면서 반성하고 복습하고 개념 또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수능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의 혼미를 한 번 차근차근히 넓혀보도록 합시다 장풍이가 당부하고 싶은 점은 이 단원별로 학습 계획을 잘 세워두고요 한꺼번에 몰아들으려고 하지마 그리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 성실하게 끝까지 이뤄내는 것 이 방법대로 하면 지구과학 전범위를 우리 꼼꼼힌들 다섯 번에 거쳐서 계속 복습하고 복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력 강의와 교제 구성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력 교제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면 지구력 교제는 크게 두 개의 책으로 나누게 됩니다 바로 지구력을 위한 두 가지 요소 지구력을 위해서는 체력 중요하죠 그래서 체력편과 끈기 있게 가야 됩니다 끈기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체력편과 끈기편 모두 모의고사 및 수능 기출 문제와 변형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다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 체력편은요 강의에서 장풍이랑 같이 함께 풀어보는 교제를 말하고 끈기편은 우리 풍마이들 스스로 시간도 체크해 보고 집에서 혼자 연습해 보고 풀어보는 그러한 교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눴느냐 체력편은 이 체력편을 통해서 장풍이와 함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같이 학습해 본 후에 내가 잘 학습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체력편에서 비슷한 문제의 유형을 우리 풍마이들의 복습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끈기편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 체력편에서 한번 학습하고 끈기편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됩니까? 자 그러면 각 교제의 특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력편을 딱 보시면요 첫 번째 개념 학습이 있습니다 단원 필수 개념을 요약해 놓았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난 후에 부족하다 생각되는 개념과 용어들을 교제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한 장 넘겨보시면 PT가 있습니다 바로 풍스 트레이닝 문제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들을 압축해놓고 장풍이의 문제풀이 노하우 그리고 장풍이의 암기법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PT를 통해서 문제를 풀기 전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의 그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장풍이가 빠르게 정리를 해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자주 묻는 내용 빈출 유형 출제 경향에 대한 장풍이의 코멘트까지 다 첨삭으로 적어 놨으니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트레칭 스트레칭 자 기본 난이도의 기출 변형 문제들로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앞서서 워밍업 하자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요 자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하죠 네 번째 트레이닝입니다 바로 스트레칭보다는 난이도가 높고 오답률이 높았던 심화, 기출 그리고 변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능 감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체력편으로 장풍이와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어? 내가 정말 잘 이해가 됐는지 체크해보자 다섯 번째 끈기편입니다 자 끈기편은 이 지구고학원 전범위를 다룬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이므로 체력편 전범위를 먼저 학습하고 나서 풀어보는 것을 한번 권장해봅니다 시간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 내가 지금 부족한 개념이 무엇인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공부한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끈기편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과학은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려울 게 없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스킬만 익히려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몰라서 틀렸고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면서 차근차근 단단하게 개념을 채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재의 맨 마지막 구성을 보시면 여섯 번째 단백한 해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했으니까 단백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단백한 해설! 채점 후에 오답체크는 필수지요 끈기편은 해설 강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설지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차아세한 해설과 꼼꼼한 첨삭 그리고 관련 개념 내용 정리를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단백한 해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가? Q&A 게시판으로 가죠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아주 빠른 답변으로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해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런 지구력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풍마이들에게 장풍이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구력은 기출문제 분석강의입니다 지구력을 수강하기 전에 먼저 개념을 충분히 공부해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구력 강의를 듣기 전에 꼭 어떻게 된다? 문제를 미리 스스로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답을 찍었거나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문제와 보기의 부분이 있다면 형광펜으로 잘 체크해 두시고 해설을 보면서 완벽히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구력은 5월 7일 오픈됩니다 총 2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빠른 완강을 위해서 주 3강 이상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중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자 학습 계획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풍마이들 지금부터 우린 지존역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을 탄탄히 다지는 수능 적응 훈련을 시작해 볼 것입니다 장풍이는 한 강이 한 강이 찍을 때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떤 간절함? 우리 풍마이들이 1등급이라도 올리기를 하는 그 간절함 제발 만점 받기를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강의합니다 우리 풍마이들도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우리 수능 그날을 위해 같이 최선을 다해서 지구력 갖고 한번 뛰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력 1강 스트레칭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1강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마이들 파이팅! 모바이들 끝까지 이를?? 5강쓰는 매우 자막을 이기고 소니스 마이들 끝까지 이를 안 specialty 감사합니다.